마지막 금이야 오기야의 마지막 회는 이선주의 고난과 어두운 음모의 여정 끝에 관객들에게 강렬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침내 금강상과 옥미래는 이번 마지막 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식이 끝난 후 옥미래는 그녀가 임신하여 곧 아이를 낳을 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이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두 배로 느끼게 했다. 결국 마지막 회에서 옥미래는 특별한 기적인 쌍둥이를 성공적으로 출산한다. 이것은 금강상과 옥미래를 두 어린 천사의 부모로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매우 흥분하고 행복했습니다. 금강산은 친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다. 금강산의 딸 금잔디도 기뻐하며 손수 아기방을 꾸몄다. 그녀는 새로 태어난 두 어린 동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똑똑하는 언니가 되었다. 금이야 오기야의 마지막 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실현 끝에 금강산과 옥미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말을 선사한다. 이들의 사랑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 대한 믿음과 가족애를 다룬 이 이야기는 배우들의 훈훈함과 뛰어난 연기로 관객의 마음에 와 닿았다. 금강산과 옥미래 집안의 행복은 그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도 퍼진다. 그들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희생에 존경받는 삶의 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 행복에 대한 믿음을 느끼게 한다.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 그들은 사랑과 희생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가족생활은 훗날 행복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금강산과 옥미래는 두 쌍둥이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보살폈다. 귀여운 미소와 두 아이의 진보를 담은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보람찬 삶을 보여준다. 마지막 회에서는 셋째 아이의 등장을 축하하기 위해 금강산과 미래의 일가가 모여 금잔디와 함께 행복하고 단결된 가족이 된다. 영화는 그들의 새로운 탄생과 눈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한 이미지로 끝을 맺으며 흥미진진한 새로운 여정을 예고한다. 만족감을 느끼며 사랑과 가족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맨 위에 서 있다고 믿는다.